힘내라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연근나무의 준선배 송중근입니다 혜연씨가 잠깐 어디 갔어요? 스페지 갔어요 행사 뛰나?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이거였습니다 6시내 고향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유튜브까지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있잖아요 바로 저의 싸인이 담겨있는 이 쟁바구니 핫한 장보관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6시내 고향 많이 사랑해주세요